벚꽃 이쁘게 폈다 천천히 가라니까 무릎 터쳐 아니 무릎 안 터치게 역시 젊은 게 좋아 여기 기다려라 왜? 뭐하는 거야 제가 여기서 기다릴 때 몇 번이나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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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줄 서요 여기에서 이제 못 하는데요 초기화 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뭐 보려고 했으니 조심해야지 노란색 바깥에서 줄 서야돼 왜? 세이프티 라인 사고나 아 여기 진짜 이쁘다 아 근데 나밖에 어두운 색깔이니 사람이 없네 맞는 옷이 없어서? 아니 맞는 옷이 있었는데 아침에 코디가 잘 안 돼가지고 진짜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진짜 저기랑 걸을 때 나 이런 모양으로 세심 찍고 싶거든 아니 근데 벚꽃 많이 떨어졌잖아 많이 떨어졌어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나는 지금 하나도 안 좋아 봐봐 여기 봐 응 바닷 봐 이미 다 떨어졌어 지금 아니 만개일에서 하루 밖에 안 지났는데 벚꽃 구경하려고 이렇게 옷까지 맞췄는데 아 어쩔 수 없다 빠른 포기 다행이네 내가 거지가 안 됐어서 빠른 포기하고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아 차선책으로 온 석촌 호수마저 다 죽었습니다 인생샷 찍기는 글렀다 와 오늘 평일 맞아요? 벚꽃보다 사람이 더 많아 이거 초순딸배야 초순딸배 오 여기 이쁘다 여기 이쁘다 근데 그리고 자기가 더 예쁘다 나는 벚꽃 구경 필요 없다 오 벚꽃비 벚꽃비 근데 벚꽃축제는 다음주부터인데 왜 날짜를 그렇게 정했지? 완전 망했는데? 피고 다졌는데? 그거 몇 년 다르지 않을까? 그거 계산 다 해가지고 시작했을텐데 잘못 계산할 수도 있잖아 인간 일기의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알겠습니까? 자기가 알겠습니까? 내가 그것들 믿지마 가자 했는데 사쿠라 보러 왔는데 사쿠라도 죽었어 여기 사쿠라 아니라고 벚꽃이라고 벚꽃 근데 인터넷에 이름이 사쿠라잖아 아냐? 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뭐 사쿠라 말해 우리나라 사쿠라 말하면 우리가 영상 못써 일본말이야? 일본말이야 하하하하 벚꽃이야 벚꽃 벚꽃 몇번 말해주니 알았어 벚꽃 가자 하하하하 똑같은 시간에 아 진짜 이쁘다 여기 잘해놨어 이뻐 귀여워 사람도 많고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저기 sns에서 이렇게 찍는 방법 배웠거든 어떤거 이렇게 아 파노라마? 방대해세볼까 그러면 해보자 수동조미랑 클리마키에 있다 뭐 있어? 요쪽으로 가면 300m 걸어가면 된대 벌써부터 신났어 난 머리 괜찮아? 어허 자평은 잔시 유명하지 잔 말고 뭐 있을까요? 여기 뭐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봐봐 관심이 지금 빵 빵밖에 없어 관심이? 네 빵빵 빵을 찾으셔야지 어? 잣 초콜릿은 뭐냐? 잣으로도 초콜릿을 만들었어 이리 와봐 여기 이게 잣이야 이게 잣이야 잣 두부김치 막걸리 넉넉한거 여기 먹으면 좋겠네 응 맛있어 통치 터키에서도 먹었잖아 이거 쓰러졌어? 아니 아 혈액없잖아 우리 이스탄불에서 먹었잖아 혈당하려 괜찮아 아 아 아 칫 떨어진다 옆으로 먹어 편하게 옆으로 하면 얼굴 가방해 손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가물었어 손 다 먹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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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